합천지역 시민단체가 고 전두환 씨의 호를 딴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 청원에 나섰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14년 묵은 명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호를 딴 합천군 일해공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합천지역 시민단체가 주민 청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과 조례에 근거해 열흘 안으로 청원인을 모집해 합천군의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범도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합천지역 문제로 두기보다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14년 묵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합천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경남도민 서명운동에 참가한 도민은 6천 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정신 그 자체가 못마땅하고 5.18 사건도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 같으면 사과를 하고 돌아가셔야지 사과도 안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전문가들도 이번 기회에 지명위원회를 열어 공식 지명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름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 합천 군민을 비롯해 경남도민들의 서명운동이 시작될 만큼 지명위원회의 개최 권한이 있는 합천군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아멘